한국은 종말론 2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말론 2단들이 여기저기서 기승을 부리고 있죠. 특정 날짜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는 시안부 종말론 그리고 14만 4천을 실제수로 해서 14만 4천이 채워져야 된다는 조건부 종말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지역 예를 들어서 신옥주 같은 경우에 피지, PRP자의 땅지자 이렇게 해서 특정한 지역을 환란 때 피난처로 제시하는 그런 다양한 종말론 2단들이 있습니다. 시안부 종말론의 대표적인 2단이 바로 다미선교회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가 14만 4천을 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2단사입의 단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상징, 비유 이런 것들을 현 시대에 어떤 지나치게 때려 맞춰서 해석해서 이제 주님 오실날이 몇 년 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사실 한국의 이런 종말론 2단들이 득세하는 이유는 한국 자체가 그런 2단들이 득세하는 굉장히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교사님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결코 한국에 들어왔던 성교사님들의 헌신을 무시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명과 암을 제대로 따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성교사님들 중에는 친일 행각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암들을 덮어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한국교회에 들어왔던 성교사님들 중에 다수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사실 세대주의 자체는 2단이 아니고 세대주의도 수정된 것도 참 많아서 세대주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 물론 세대주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2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의라는 것이 언제나 극단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의 성교사님들이 그런 어떤 세대주의 종말론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영향이 깨쳐졌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길선주 목사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한국의 장로교회 최초 7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고 그분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시안부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두 차례나 날짜를 정한 시안부 종말론을 주장하셨다는 거죠. 오해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길선주 목사님이 2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의 개신교 역사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여의도 순봉교회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치우친 종말론을 주장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던 거죠. 이런 토양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종말론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10년인가요? 이 기간 동안 김종철 감독이 만들었던 회복이라는 영화 제3성전이라는 영화 특별히 제3성전은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이죠.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성도들은 그것이 마치 사실이냐 이스라엘 중에서도 굉장히 왜곡된 시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믿고 있다라는 지점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한 책이 있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언젠가 제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굉장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고 이분이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책의 추천사를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써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 예수님이 가을에 제림하신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들이 버젓이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그런 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에 비유해서 배우라라고 하는 구절을 1948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다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극단으로 치달아서 결국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같은 음모론에 취약한 그런 현상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자들이 종말론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찬양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부족했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단들은 여전히 이렇게 득세하고 특별히 종말론 이단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을까라는 지점입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종말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물음을 던져본다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종말론은 한국교회 빈칸 같은 존재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이 빈칸을 채워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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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